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애니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홀라인4 한 판 더 하시죠 네 기회를 드리게 피파홀라인4 프로 2부에서 프로 1부로 도전하는 대표팀 공식경기 대한민국팀으로 도전하는 프로 1부 도전기 시참으로 한 판 하고 나서 손풀기 시참으로 한 판 하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청아 식빵 출방이라 한 적 없어요 자 433 포미네이션이네요 포미션 좀 건드려야겠다 헉 녹방인가요? 뭘 녹방이에요 생방이라니까 경기 시작됩니다 확실히 이제 수동으로 하면은 아직 적응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위쪽 줘라 나이스 오케이 자동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 크로스한다 스루 패스라든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좋아요 자 고정수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아깝습니다 그냥 줄걸 괜히 돌파했네 아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네 홍철 자 김두현 홍철 다시 한번 나이스 김두현쪽이에요 김두현 슈팅 와 이게 슈팅 아깝습니다 아우 나이스 컷 좋아요 아 네 이런 패스 아 위험했습니다 최성용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차방근 네에 올려준 볼 아니 근데 이게 아우 잘 크로스가 안들어가네 자 호날두입니다 네에 반대를 노렸던 로빙스루였던 것 같은데 최진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김두현 적 적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1대0 네에 가볍게 1대0을 넣어놓습니다 무조건 클린시프트 가야겠다 집중할게요 네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모르니까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요 네 팽팽한 경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잘하네요 슈팅도 맞고 승참고 티레해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측면 열어줍니다 이천수 네에 최성용이에요 올려줍니다 자 길게 헤딩 아 아까워요 자 수비가 많이 없긴 합니다만 연구쯤은 막아낼 수 있죠 네 아 잡아야되요 그렇죠 최태용 출발합니다 아 나이스 패스 좋아요 차범근 슈팅 아 이게 또 안들어가네요 수강취소 갈게요 안됩니다 수강취소 안됩니다 환불 안됩니다 네이스 오케이 살짝 아 좋은 패스에요 아 안돼 아 아 이런 실수하지 말자 다 연습게임이야 중요한건 프로 일부에 도전기에서만 잘하면 돼 실수하지 말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건 진짜 중부상이다 이건 부딪치는 모션이 없어도 그렇지 어어어 어어어 헤헤이 네 나이스 네 좋아요 출면에 최태용에게 아 네 아 네 아 네 어서오세요 안됩니다 주인님 어서오세요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천수 그렇 아이 뭐해 아이 그렇지 네 잡아줘야죠 자아 가운데로 네에 최진철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자아 자아 충북충면 찔러주는데요 홍철 아아 나 출갈못은 웁니다 명장님은 잘하시니까 프로 일부 금방하시듯 죄송한데 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예 아 아 잘못했다 아인화 짠 따라하냐 아인화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이걸 뚫렸을까 아 아 아 아 아 가슴 아프네 아 아 자 침착하자 침착하자 고정수 나이스 패스 좋아요 최태우 슈팅 아 최태우 열려있었는데 골프 나오고 아 아 아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나요 헤딩 네 좋아요 네 세스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죠 자 측면 열을 아 이게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아 이거 못받아 아 아 아 오늘 일정은 피파 온라인 4 만 할 것 같아요 예 프로 일부 갈때까지 합니다 피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싸 아시겠지 약간 이거는 학교로 따지면은 체육시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 오늘 뭐 자습한다 오늘 체육시간으로 대처할거니까 공 한번 차라 뭐 이런 느낌 야야야 아 개 어이없게 이렇게 뚫리면 압사이로 이래 당분간 별로야? 아 제발 나 힘든데 왜 그딴 말을 하세요 하트님 하트님 하트님이랑 친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트님 하트님 아 됐다 오케이 아 야야 제발 아싸 땀은 뭐에요 좋다는거에요 뭐에요 아 야 이게 아 8호 수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잇좋아요 감자학관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안좋다 어제까지만해도 그냥 시청자 매치를 하면 안돼 어 너무 열받아 그냥 차라리 사람 모르는 사람이랑 해야돼 차라리 나이스 오케이 패스 좋다 오케이 좋아요 홍철 홍철 아 까비 라이크백컴님 준비하세요 그럼 아 나 존나 아 아유 졸라 진짜 속 터지네 할거 졸라 많은데 진짜 나이스 패스 오케이 고정수 슈팅 골 네 2대2 열렸어요 좋아요 72패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경기 2대2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아 이제 하면 안되겠다 정말 재태욱 아 야 뭐해 집중해 집중해 클리스틱 하기로 했는데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고정수 가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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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수 살짝 내주고 받고 슈팅 골 나이스 3대2 그렇지 똑당해 콤비렉스 한님 어서오세요 환장입니다 마음이 아야항 마음이 닫힙니다 시첨 대전은요 앞으로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무 챌린지 찍는 날부터 그때부터 챌린지 찍고 났다 챌린지를 이뤘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 편하게 할게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은 아 나 챌린지 유저 이겼다 이건 이겨되는데 그럼 아 네 나이스 저 소송영 아 아 야 이게 1분 남았습니다 네 경기 승리합니다 애기명자 아이참 자조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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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자존감을 높여줄거 같은데요 네 존시망 아 제가 이런거 같아요 예 지기 싫어하는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야나 좀 열심히 하는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말이죠 색깔 뭐야 색을 안바꾸네요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천멤버 라이크베컴님 까지만 받고 정말 원하시면 후원하면은 받아들께요 네 왜냐 제 스케줄이 있는데 이걸 다 고부할 수 없어요 자 4 1 2 3 같은데 자 어떤 포메이션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쿠쿠다스 바사장 아 졸라 힘들어 나 진짜 예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앞으로 2부경기 가기전에 손풀기 경기죠 마네 마네 근데 오히려 잘됐어 저런 어떤 아예 그냥 초보자인 분들보다 그래도 중수인 분들이랑 좀 해봐야 경기 감각이 늘고 하지 아 나 이런걸 슈팅을 허용하냐 진짜 아 패스 좋아요 아 깔끔하다 너무 좋아 준비해 나이스 패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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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아 그것다 패스하면 어떡해 걸렸다 나이스 컷 나이스 샷 지즈와 저는 저를 응원해주신 분만 이뻐할겁니다 여러분들 저딴 말하면 안돼요 아 야야야야 아우 아까비 좀 길게 눌렀어야되는데 아 다음에 이긴다 절대 못이기에요 네 절대 안됩니다 키워주면 안돼요 절대 굳이 여지를 주면 안돼 아 네 아 아 후원 아 야 저러면 이해가 달라지죠 오늘 피파온라인4만 한다는 이야기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지만 스케줄은 좀 이해해주실거죠 메데리님 네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최태욱 아아 아깝이 베컴님 뭐 그렇게까지 못하는 편 아닌데 네 네 이정도면 그렇게까지 못하는 편은 아니신대요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지 고정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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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좋다 최태욱 네 살리고요 네 아 아깝이 대전료 들어왔네 아뇨 매우는 미오크님께서 1만원 너무 사랑합니다 저 후원은요 배틀그라운드 기다리고 있다는거에요 예 피파올라인4가 아니라 피파올라인4도 하고싶으면 말씀하세요 네 바로 일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죠 이게 최성룡의 활용 좋아요 네 슈팅 아 그럼 배그를 하나요 배그는 그럼 맞짱이 없습니다 팀밖에 없어요 예 아 근데 방금 너무 잘했다 그죠 고정수 슈팅 어 아 뭐하는거야 아 메대리님 첫번째 후원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투입으로 후원하시는거는 첫번째 후원인거 같은데 어디 보고하셨어요? 유튜브에 있는 아이콘? 아니면 명장보감?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가가가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센스 좋아 풍철 나이스 좋다 야 통쳐라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예 그렇지 됐다 네 나이스 밀어주고 슈팅 골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 일부로 입증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이긴다고 하면 한시간정도 걸리겠죠 다 이긴다 해도 경기시간이 자 올려줍니다 위험해요 아 아 저거는 어떻게 막아야될까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이천수 뭐야 전반전 끝났나요 네 이제 후반전은 갑니다 아이나 카페있는 트위치로 후원을 아 트윕으로 후원 어우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쿠키보다도 네 트위로 밟고 슈팅 아 아까비 아이나 아 나이스 오케이 아야 아이나 어 쿠키님이다 쿠키님이 저기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결국에는 됐다 아 아이 자 궁지에 몰렸어요 무슨 무슨 약간 그 동물농장에 강아지 구조할때 그런 느낌이네 땡큐 오케이 아 최송룡 아 최송룡 약간 수비할때 붙지도 않고 약간 그런게 있는거 같애 집중하자 최송룡 지켜본다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죠 좋은패스 자 앞쪽으로 아 아깝습니다 사도명장 어 마세라노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1대1이구나 아 나 대충하고 있었네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게 순위경기가 아니 공식경기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너무 긴장을 났네요 자 이쪽으로 올려줍니다 나이스컷 좋아요 좀 하시는데 그래도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웰코님 아 어서오세요 아냐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난 불리한게 여러분들은 내 플레이를 보잖아 저거 다 외우더만 저기 기분 나빠 저게 내 플레이를 알고하는거 나는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모르고 하거든요 포메이션조차도 에이 에이 굴리해 옳지 나이스 홀 나이스컷 오케이 어어 네 나이스컷 오케이 자 코너킥 자 올려줍니다 네 펀칭 아 손목 아프다 너무 시참대전에 힘 빼면 안되는데 이제 없습니다 시참대전 절대로 푸온하면은 시작할게요 여러분 좀 그렇게 보실수도 있지만 저도 제 스케줄이 있기때문에 미친놈아 아 이새끼 뭐야 이운제 아니 뭐 아씨 꼴키버 훈련해? 아아 나 이거를 아 저걸 저렇게 해주냐 존나 억울하네 진짜 존나 억울해 아아 자 자 가 가 가 가 출발해 출발해 출발 자 고정수 나이스 패스 야 좋아 헤딩 아유 이씨 아 이거 내가 봤을땐 원패스 해야되나 깜둥이님 개스레기님 얻으세요 하니합니다 자 6분 남았는데요 그렇죠 자 최인철 아 반칙 심판 태클해버리고 싶네요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요 최인철 자 갑니다 최인철 갑니다 최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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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인철 제끼고 자 반대로 살짝 내주고 곧 야이씨 네에에 참음급 슈팅 우와아이씨 아이씨 아 존나 어이없게 지면 진짜 개열받는데 제발! 아아.. 시청자는 무조건 이거 넣거든요 한 90%는 무조건 넣어 이점 내주고 이새끼야 이 미친새끼야! 한판만 더 하시죠 아니다 예 아 그냥 냅두고 이제 안합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프로 1부 도전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손목 너무 아파 여기다 써야되는데 자 공식경기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잔류를 목표로 한번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이렇게 초반 내경기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계열받어 타임! 잠깐만 아 이거 전술을 키 뭔지 아시는 분 패드 잠깐만요 나 뭐 하나만 해야겠다 신선 경기로 신선 경기는 뭐 안되죠?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치면 나야요 슈팅 슈팅 때리면 납니다 중거리 들어가면 나야 잠깐만 이거 다 할건 아니고 전술키만 이렇게 한번 패드로 눌러볼려구요 아니 십자키 눌러도 밑에를 누르는데 난 전술 바꾸고 싶은데 전술이 안바뀌고 상기 바뀌더라구 공격적 뭐 수비적 계열받아 자 밑에 누르면 어 이렇게 나와야되 뭐 하다가도 어 잘나오네 어 이게 나오면 안된다구 이따가 나와요 아니 어쩔 땐 나오고 이거 뭐냐고 이게 어 어 잠깐만 윙업 위치 개최 아 업사이트에 팀 전면 압박이 이거구나 잠깐만 아 네 발톱대님 어서수하냐 확인합니다 어 전면 압박 키가 왜 수비전술로 돼있지 이게 뭐야 이거 안된다는건가 아 하다가 명제타타 바꿨다가 오케이 확인 오케이 됐어 네 질문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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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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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그런 축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시청해 주십쇼 여러분들 집중하겠습니다 비기를 꺼내야겠어 자 자 B에다가는요 네 소메이션을 네 DC 똑같죠 네 뭐야 뭐 좀 다른데 약간 아 오늘 챔스 리버풀 레알 어디가 이길 것 같으냐고요 저는 이거 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뭐 자유한국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이런 느낌 아니야 뭐 양대산맥 아니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두팀 다 좋아하는 팀이긴 한데 레알 호날두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리버풀도 나쁘지 않고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수민두님 알려드릴게요 발톱 때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틀리면 발톱대로 이제 저 활켜 버릴 것 같잖아요 뭔가 느낌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최송림 바꾸고 현영민 아니 현영민 말고 김두현 올라가자 김두현 윤빛가람이랑 구자철 고정수랑 바꾸고 최태욱 손흥민과 바꾸고 됐지? 됐어 오케이 이사물 올라가고 자 두번째는요 네 사무근이 아예 내려와서 클리어하네 과연 채우기 나 문 이rix 이렘 이렙 해왔 이렙 이 여윈 지ут 친구랑 내기했는데 이긴 적이 없어서 이번엔 이기고 싶은데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레알이 이긴다고 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축구 경험이나 축구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그러지 않을까 예측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 있거든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화통화로 말씀드린 거 자체가 조금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랑 리버풀이 불쌌을 때의 어떤 전력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볼을 가졌을 때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은 약팀인 거 같은 리버풀도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늦어요 늦어요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러시아 월드컵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가려면 레알 마드리드 혹은 리버풀처럼 한 발 더 뛰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좋아요 아 답 나왔네요 이번엔 아 아는 형님이거든요 아는 형님이 또 이렇게 리버풀 아니 그 레알 쪽에 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예 코날드 있고 베일이고 이러니까 예 능력치 온라인이잖아요 예 레알 쪽이 어떨지 않을까 리버풀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러네요 예 형님 끝내셨어요 형님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형님 암 어 받으셨다 형님 어 일단은 지금 안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끊길 줄 알았는데 제가 볼로 모르고 이제 전화 버튼을 눌러버렸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을 이길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제가 문호영표라는 이름이 있듯이 어 일단 저도 이따가 인터넷 켜가지고 이 토토를 한번 열어볼 생각이거든요 좋아요 네 제 예상은 요정도까지니까 여러분들의 소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또 뵐게요 형님 밤에 한번 또 식사 한번 하셔야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왜 축구 안 나오셨어요 조기축구 이게 명장 명장FC 나오셔야지 어 일단은 회비 자체가 10만원 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가고 형님 싸게 해둘게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아 네 찌즈미님이 리버풀 가셈 리버풀이래 진짜라고 예 메데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웃게 해서 네 좀 뿌듯하네요 자 아무튼 네 비기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4 4 4 4 4 4 4 3백 가동할거에요 여기서는 비격진 철레를 꺼내는 것처럼 엄청난 마음가짐으로 좋아 여기서 트리피어 이용 윤피카라미 베르통원 교체 라멜라 빼고 자이야 됐다 3백 어떻게 갖고 갈거냐 하면 이상형 오른쪽 요렇게 343 갖고 갈거에요 343 명장인 343 어떤 느낌일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내 진짜 내 빅이다 이거는 그리고 어 여기다 이거 하고 아 개인전술 해줘야되구나 해줘야될거 같은데 뭔가 아벨라는 뭐야 아벨라는 뭐야 그리고 여기다가는 352 포메이션도 한번 내 가동할거 네 아냐아냐아냐 내가 선수를 봐야지 잠깐만 선수를 보면은 빠른 애들이 많으니까 빠른거를 잘 쓰려면 빠른거를 잘 쓰려면 날개가 살아야되요 일단 날개는 들어가야되고 어 어 기기 레알 일주일전 비아레알이랑 최전전 풀전용 나왔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2대2던데 아 그래요? 리버풀이 우승할거 같다고 말씀하.. 말씀들 하시네요 아 우리 타로님 나은님 네 발톱대님 질찬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찬하셨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길려면은 442도 여러가지가 있고 좀 보자 한번 네 4213 352도 남지않아 한번 12 3 352인데 가운데에 있는 사무희가 쓰읍 차범근을 내리면은 CF 오케이 이렇게? 아 근데 최태혁이 그렇게 막 안좋아가지고 애가 차범근이 CF로 좀 내려와서 하자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좋아요 343 네 좋아 343 352 됐어 제대로 준비한다 자 개인전술인데요 얘 하나도 설정 안됐구나 하면 되지 자 이건 뒤에서 침투하면 됩니다 얘도 뒤에서 침투하면 돼요 네 위에는 수비라인 압박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넓게 퍼져주면 됩니다 네 얘도 넓게 퍼져주고 얘가 제대로 확인맨이 되는거죠 네 네 수비라인 압박하고 적극적으로 차단 중앙으로 웬만한 위치를 해주자 네 균형 잡힌걸로 하고 네 그리고 얘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어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4 352 뭔지 몰라요? 듣다보면 알게 돼 네 예 항상 수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프리롤로 뛰고 아냐아냐 포션 위치 유치 위주하고 측면에 대기해 좀 이례적이죠? 네 그리고 어 지원같은거는 그렇지 뒤에서 침투해줘야돼 뒤에서 침투 네 측면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침투 이천수는 자유역할로 놔둬도 될거 같아요 네 어차피 요 라인만 이제 스위칭될거 같으니까 쪽쪽으로 차단하고 수비지원 수비 돌파합니다 자 고종수같은 경우는 스읍 아 이 둘도 약간 자 수비할때의 포인트인데 아 얘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이용할만한데 얘는 아 352 명잠이 전화번호 짜장녀집 전화번호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네 균형잡힌 공격으로 둘다 하고요 그런데 구종수는 프리롤로만 그리고 침투 한번 네 요정도면 될거 같아요 네 자 얘네들은 공격가담을 웬만하면 안하도록 네 공격시 후방대기가 아니라 기이가 생기면 가담 기이가 생기면 가담 요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수비를 관여도를 높게 높게 네 하겠습니다 김두현 네 그리고 구종수는 네 좀 많이 뛰어주자 공격 수비 그렇죠 네 전원이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무조건 후반전에는 교체카드를 써야됩니다 하지만 전후반을 후회없이 보낼 수 있는 100%를 쓸 수 있는거죠 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됐어 자 343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3 포메이션 네 자 당연히 높게 가야죠 홍철 네 높고 자 여기서 고종수 역할 높고 높고 오케이 자 높고 수비적으로 네 좋아요 기회가 생기면은 가다 아예 기회 아예 후방 대기하자 네 후방 대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비수 돌파 수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자유 역할로 한번 가자 한번 네 침투 뒤에서 침투를 그렇지 뒤에서 침투하고 페넬스 박스 안쪽으로 페넬스 박스 안쪽으로 프리롤러 두고요 적극적으로 수비 지원 수비 돌파합니다 자 여기도 수비 돌파 네 그러면 약간 그림이 이렇게 싸먹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페넬스 박스 안쪽으로 좋아요 네 이 랄개들로 거의 이제 활용을 하는거죠 됐어 자 여기 차범근이 중요한데 차범근이 가짜로 내려오는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거야 차범근 얘는 넓은 지옥으로 와리가리 끝 됐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가자 명자님 지금 뭐하세요 전술 짰잖아요 네 화이팅 보송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한경기 한경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들 가자 가자 파이팅 자 사사이네요 와 99짜리 메쉬를 들고왔어 아 너무 사기 아니야 이제부터 진짭니다 자 갑니다 출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저 지금 이거 3백 아니겠죠? 4백이겠죠? 어 4백인거 같애 예 김두현 김두현 뒤쪽으로 추면으로 열어줍니다 홍철 자 주고요 자 네 아 지금 두줄 수비네요 좋아요 홍철 갑니다 홍철 나이스 올려주고 아 아깝이 너무 쫌 골키퍼쪽이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나이스컷 아 아쉬워요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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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훈재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차범근 차범근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거죠 1대0 자 경기 이렇게 해서 1대0이 됐고요 이제 후반전 아 예 죄송합니다 네 2대0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부에서 1부 도전기 15점이 필요한데 아 14점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5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니에스타 아 맞다 전술 하나 추가 안했다 끝나고 추가해야겠네 아 위험해요 오우야 메시 뭐한 놈이야 오우 미쳤네 달리기 김두현 나이스 패스 좋아요 이상현 뛰어갑니다 이상현 이상현 올려주고 슈팅 아아 아깝습니다 아아 야아 그렇지 나이스하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죠 네에 헤딩 아 김두현 슈팅 아아 아깝이 제이니 제이니 어디서 좀 하냐 합니다 어 야야야야야야야 거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이 좋아 오케이 나이스 프리키 오케이 옐로카드 바로 나오네요 하나만 더 주면 안되나요 1 플러스 1으로 제발 다행이다 어어 자꾸 태클이 거칩니다 차분하게 홍철 좋아요 네에 그렇죠 비었다 나이스 받고 슛 아아 그렇죠 나이스 에이 어우 야 뭐하는 아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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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낸스타 왜이렇게 빨라 이낸스타 왜이렇게 빨라 네에 나이스 컷 아이 좋아요 이 문제 가자 가자 차범근 네 내주고 이상윤 네에 나이스 패스 좋아요 아 차범근 뺏기면 안돼요 아아 이런 위로연결 네에 김두현 네 수비가담 좋습니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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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못봤다 상대방 자 찔러줄수 있어요 네에에 이천수 그렇죠 장딜 좋습니다 장딜 좋아요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고종수 고종수 쇼팅 와아 진짜 아깝다 와아 겨리님 나이스 오케이 어어 됐다 아 아깝이야 아 진짜 이걸 왜 못살리냐 코너킥 아 최태욱 아 세미프로 있을 때가 너무 쉬웠다 행복했는데 그때 그렇지 아 야야 치고온다 치고온다 아 근데 줄 수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위험해 위험해 아 야 어이가 없네 이거 아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아 자 1대1 야 무조건 챌린지 가구만다 내가 자 경기 이렇게 해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반대를 열어주는데요 자 라키티치 자 최성룡 네 나이스컷 아 아쉬워요 네 나이스샷 자 이거 골킥 골킥 나이스샷 센스있게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김두현 김두현 내주고요 최성룡 김두현 자 좋아요 네 고정수 네 도와줍니다 아 좋은 패스에요 자 갑니다 아 야 아 너무 무턱대고 달렸어요 아마추어인줄 그렇지 아 위험해요 그렇지 아 센스 좋았다 방금 네 이 상황에서 위험했거든요 아 네 빠졌습니다 자 이성윤 어 네 누가 추천해주셨는데 뭐로 뜬거지 방금 타로님 네 어디서서 하냐냐 연다 네 나이스샷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가가 오케이 네 차범근 나이스 패스 좋아 자 차범근 열렸고요 차범근 쇼팅 아깝습니다 자 받아줘야되요 네 주면 받으면 업사이드 네 자 측면으로 자 접어두고 아 막아냅니다 이훈젠 나이스샷 자 코너킥 쓰읍 이거 내 내가 쓰는 올려준다 아 아냐아냐 오케이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오케이 나이스 김두현 좋습니다 네 한번 제껴두고 김두현 뛰어갑니다 김두현 김두현 나이스 패스 자 네 이천수 그렇죠 나이스 이천수 자 앞쪽으로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 자자자자 집중해야되요 네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자 찔러줍니다 위험했어요 태클 좋았습니다 최태욱 고종수 차범근 자 측면으로 네 김두현 볼 잡았습니다 자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네 최태욱 최태욱 다시 한번 네 나이스 패스 좋구요 슈팅 아깝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고종수 고종수 아하 나이스 오케이 말 말 말 말 자 10분 남았다 자 집중하자 아야야야야야야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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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욱 자 주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네 나이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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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진짜 일반 패스였는데 아 아 아 아쉽습니다 네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갑작스런 433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 5분이나 남았잖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좋아요 네 고종수 아 그렇지 고종수 좋다 이천수 좋아 그렇지 나이스 자 아이고 가 까 왜 야 흥 야 이게 innovation 야 하늘이 돕나요 될놈 야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어 어 아 아 나이스 패스 최태욱 경기 승리합니다 자 키퍼 입금 완료됐나요? 다시한번 보고싶다 제발 아 나 이런걸 못본다는게 너무 좀 아쉬워 아 좀 보여주지 좀 아 자 지금 몇경기 남았냐면 다섯경기 남았거든요 다섯경기안에 3,4,12 네경기만 이기면 됩니다 네경기 화이팅 화이팅 ле이 cap 네경기만 이기면 됩니다 뭘 또해 또해야긴 아니 언제이렇게 낮은 건 끝나있어 맨날 뭐 프로 2부 1부 뭐 챌린지 이렇게 걸리니까 4,1,3,2 아 맞다 아 여러분들 끝나면 전술 전술설정하라고 하세요 전술설정하라고 말좀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현우님 경기 시작합니다 끝전설은 뭐예요 오늘 몇시까지 하냐면 3시? 자 경기 시작됐구요 네 김두현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아 야 이게 나갔어 진짜 그렇지 나이스 야야 아 나 진짜 규훈이가 또 뛰어야 되잖아 그렇지 내놔 가 가 가 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 출발 어 야야야야 야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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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냐아냐 아 내가 잘못했다 아 쓰러줬어야 됐는데 자 그렇지 나이스 자 이사 슈팅 어 아 이럴수가 자 경기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차범근 아 네 아 암니 꺽 꺽 꺽 그렇지 땡큐 됐어요 크러쉬 나이스 패스 빠졌습니다 이상윤 네 이상윤 네 제끼구요 가운데로 슈팅 골 1대 0 자 이렇게 해서 경기 1대 0이 됩니다 자 이 흐름 그대로 또 골을 한번 노려봐야 될텐데요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어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아 다행입니다 와 앙니가 아니라 앙니 위험했습니다 네 어 야야야 때린다 이거 어 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는 네 잡기 어렵죠 자 앞쪽으로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홍철 나이스 패스 빠졌습니다 네 슈팅 아 아 아깝게 안들어갑니다 까비 자 왼쪽 아 좋은 패스예요 야 역시 프로 정도 되니까 이런 패스들 나오네 이건 인정이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차범근 봤나요 아깝습니다 너무 좋았던 패스인데 아 아 야 아 네 앞쪽으로 좋은 패스예요 차범근 슈팅 골 이대형 만듭니다 세자책봉님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세자책봉님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2대형 네 이렇게 무난하게 스프로 일부로 갈려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미 프로였을때 프로 2부 막 다 뚝가 폈는데 오케이 땡큐 가가가 아 아 아 아 뒤쪽으로 해주고 위험해요 제발 아 막아냅니다 후우 자 코너킥 자 헤딩 뒤쪽으로 빼줍니다 슈팅 아 네 운이 없었네요 차범근 네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명장 이겨라 명장 이겨라 감명장 화이팅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실제 축구를 바탕으로 하는 아름다운 축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정수 좋아요 네 차범근 측면으로 최태용 아 네 어 네 뒤쪽 흘렸구요 김두현 김두현 네 가운데 고정수에게 아 이거는 좋지 않아요 호딱지 그만 파구요 측면 열어줍니다 네 네 이건 너무 땡큐죠 네 나이스 패스 빠졌습니다 자 차범근 차범근 오 PK죠 이건 무조건 PK입니다 네 이기면 뭐하곤 너 기분좋다고 속을 잡고 헛소리 네 여기서 아 발이 들어갔어요 접촉있었다는 네 말씀 슈팅 네 나이스골 자 3대0을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자 이거 이기면은 세경기만 이기면 되고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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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연결 제발 쉬운 상대만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나이스 오케이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뒤쪽으로 앞쪽으로 위험해요 아 한골 실점하고 맙니다 아쉽네요 아 왼쪽에 엄지손가락이 굳은살배기겠어요 진짜 올림픽 나가는 것 마냥 하도 말게 잡다보니까 아 야야야 아 이러면 안되지 그렇지 사랑해 야 뭐해 아 안돼 안돼 집중해야돼 절대 실점 없어야된다 야야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한골 더 넣자 여기서 아 아깝이 그렇죠 좋아요 네 네 흠 아이 프리킥 어 위험하다 어 찍고 찾은 볼 네 펀칭 너무 좋았습니다 뒤쪽으로 아 좋은 패스 어 되게 뛰어난 축구 아티스트 어 야 이러면 안된다 축구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왕리는 네 골로는 정말 선수죠 자 벤제마 우리쪽 측면에서 네 잡아냈습니다 아 핵준혁호스님 사랑합니다 어서 제완이합니다 네 아 차공근 이천수 이천수 자 가운데로 네 좋아요 좋죠 네 그렇지 빠졌다 오케이 그렇지 아 아깝이 아 백준혁호스님 잠이 안오셨나봐요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네 여러분들 들어오는거 잘 못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수 자자자자 밀리면 안돼요 네 좋아요 네 고정수입니다 고정수 치워갑니다 고정수 슈팅 아 이럴수가 아 아 발로 발로 차면 안돼요 네 축구 얘기하는거죠 네 아유 예 나이스 패스 좋다 아아 왜 그렇게 해주니 에헴 아 죄송해요 예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우 야 너무 공격적이야 수비 저돌적이야 살짝만 해야지 오케이 좋아요 최성용 덥다 오케이 나이스샷 아이 배고픈 마음으로 축구해야 됩니다 배고픈 마음 배고픈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고파야되요 네 좋아요 자 배부르면 안됩니다 네 나이스 1분 남았습니다 절대 무승부 안돼요 안돼요 으아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아이씨 아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아 아 아 아аш 아아 으아 아아 아으 아하하하 아으 계열받네 4경기 남았는데 3 4 12 3 3ом 9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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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으 전술같지 못하고 왜저런데요 나쁜사람 차별하는사람 저 한결같은데 환경쪽으로 변하게 하는겁니다 예? 어이가없네 잠깐만요 어 뭐갈라했더라 아 맞아 전술 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그냥 잔류겠네요 아아 자 일단은 아 이거 옮기는것도 없어 아 굳이같은게 일단은 역습 이런거 필요없고 음 전개 조직적 오케이 자 수비지역에서만 압박 쫙 내려갑니다 네 선수광격 좋게 지역방어 지역방어하는거죠 네 지역방어 아 저도 배고파 죽겠어요 아 진짜 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배고프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정도로 내려주고 네 지역자체를 수비를 할 때 요정도로 내려줄게요 괜찮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죽더라구요 섬뜩한 얘기를 하세요 이 시간만 되면 변함없이 배고파 배 안고프세요? 이러면 또 내 꼬마 나우승님이 먹거리 영상원을 하시지 맞아 좀 안먹어도 안죽어요 무서운 얘기 하시네 개개인프레싱 명장 타카 자체가 개개인프레싱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 빠르게 하고 명장 깎아 드세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아 그래요? 어 그 얘기를 통해서 좀 많이 힘드시겠네요 시간대별로 맥미하님 어디서 좀 하냅니다 핵조네이신데 얼마나 더 이쁘시라고 아유 말도 이쁘게 하시네 개 핵조네 개 핵조네 버스 레전드 갓 핵조네 버스로 되려고 막 그러신가봐요 어 그리고 전원 수비 했으니까 역습하는 어떤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개인프레싱은 솔직히 여기서 다 됐으니까 여기서는 역습하자 역습타카 카운터 때 가즈아 오케이 진짜 완전 빠르게 가야돼 스피드 조금만 올리고 됐어 요정도면 된거 같아요 네 조미율 주고 용볼은 안쓰고 오케이 됐어 됐어 간다 진짜 명장타카 보여드리겠습니다 6점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아 하트 좋겠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만 사랑할거에요 뉴게님 어디서 저하냐 입니다 프로 3부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3부 3부 이 사람은 져도 되는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화이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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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해요 맥미한님 그래 이렇게 응원해주신 사람 4 2 4 2 4 3 3이네요 예 토레스랑 오케이 확인 이런 분들이 제일 좋지 네 저는 춘데레보다는 아낌없이 사랑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김두현 잘 싸줬습니다 자 초반부터 볼을 가져가고 있는 명장이 대한민국인데요 고종수 홍철 네 측면으로 최태우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홍철 아 아까워요 8워커 자 앞쪽으로 어 이거 수비라인 붕괴 이거 안됩니다 슈팅 오우 위험했습니다 이훈재 막아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야 큰거 하나 막아내네요 큰거 가로하고 물음표 가로잡고 막아내네요 이천수의 헤딩 자지만 네 다시한번 상대 볼 아 좋아요 네 이상윤 좋아요 네 볼 빠졌습니다 자 이상윤 뛰어갑니다 이성윤 이성윤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이천수쪽으로 이천수 자 반대 있는데요 반대 반갑습니다 차범근 슈팅 아 차범근 가랭이 아쉽습니다 세드루프 그렇죠 네 자 좋아요 네 전원수기 해야되는데 전원수기 누를 틈이 없네 이게 보니까 아 위험하다 아 세드루프 AAAAAAAY 아유 프랑 tackle 프루트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서 골 먹히냐 아 쩨태우 나이스 패스 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받았다! 됐다! 됐다! 슈팅! 아 뭐해! 빨리해! 이 멍청아! 아 속 터지네. 아 야 망했다.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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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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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아 최진철 초사이언 김두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고정슛 뛰어! 오케이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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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너무 뻔했어 이거 안쪽으로 치고 오는거 너무 뻔했어 붙어있을때나 효과중인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냐아냐아냐 왜왜왜왜왜왜 자 프리킥 어우 연습했나요? 자 1대0이지만 네 네 좋아요 자 김두현 자 측면 열어줍니다 자 이천수 이천수 돌파합니다 이천수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김두현 터치 한번 해줘야죠 아 눈치가 없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네 길게 아 최성용 다리 뻗었어요 다리 길어보이네요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그렇죠 자 힐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내줄수 있습니다 네 아 빠졌는데요 차봉글 슈팅! 자 이게 안들어가네요 자 이천수 아 야! 아 가려면 가야지 응야돼잇 갈거면 가고 말도 말아야지 아.. 자 우리쪽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네 좋대요 자 홍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센스있게 잘줬다 야야 때웠때때때때때때때땐 그렇지 홍철 아앉 까마귀가 왜 아 아깝습니다 홍철선수 어 사랑해 그렇죠 나이스 이런거 잘 막았어요 좋아요 나이스 패스 그렇죠 차범근 잘 밀어졌습니다 자 보정수 살짝 그렇죠 자 홍철 홍철아 홍철아 때려 아 홍철이 아 아쉽습니다 어어어어어야야야 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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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제발제발제발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전반전 끝났습니다 아 손 너무 에린다 제발 안 나가서 안나가서 안나가서 자 가자 가자 출발 그렇지 나이스 잘 봤어요 그렇지 나이스 잘봤어요 자 최태욱 네 앞쪽으로 그렇지 나이스 자 고정수 올려줍니다 아 펀칭 아깝습니다 자 길게 밀어주는데요 오우야 오우야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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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깊숙하게 들어갔네요 네 노노반 어 나 못봤어 뭐라고? 네 아 들어가신다고? 아 잠시만 못봤어 네 자 프리킥 풍철 자 주고 쳐라 쳐라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야 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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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홍철아 제발 그렇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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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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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와 진짜 이거 자 우리쪽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자 공 놔두고 가나요? 어어 오케이 차라리 파울을 주는게 나 자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곧바로 곧바로 잔류를 목표로 해야됩니다 자스 하 괜히 이거 진짜 피곤할 때 가지고 아이 아 아 나 되나 아니 왜 저걸 못잡냐 아 아 진짜 축구처럼 재밌는 스포츠가 어딨다고 왜왜왜 누가 아이 갈사람 가세요 네 됐어 됐어 자 우리만 즐깁시다 갈사람 가고 저는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할겁니다 네 아이 미친 누구하나 신경 못써 나 지금 존나 집중하고 있는데 맨날 뭐 간다 어쩐다 하면 내가 어쩌라는거야 자 자 집중하자 아냐아냐아냐 아 나 준다 준다 준다고 그렇지 나이스 이천수 나이스샷 나이스 옥철 네 좋은 패스 아 열받어 개 열받는게 곡동님한테 진게 쟤 졸나 열받어요 아 하 열받는다 그렇죠 나이스 잘 줬다 오케이 김두현 아니 왜 빨리 안줘 아 채트장 안 본다네 아 아 거슬리네 나이스 오케이 컷 오케이 됐다 아 저도 소프트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최태우 태우가 빨리해줘 빨리 빨리 아이고 제발 아 제발 짜증나 그렇지 야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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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잡아줘 아 피파 열받는다 진짜 애증이야 애증 모든 게임은 애증이야 명언이죠 모든 게임은 애증 아닌가요 여러분들 즐겁기 즐겁기만한 게임이 있나 그런 게임 못본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즐겁기만한 게임은 못본것 같아요 그렇지 나이스 자 2분 야야 앗 진짜 2분도 야 슈팅 슈팅 잘한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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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현 슈팅 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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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아니다 그럴 때 아니다 분위기 파악해 빨리 아 시간이 없었네요 네 아 처음에 말아먹은게 너무 컸어 아 4경기를 이렇게 승점 1점밖에 못다내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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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잠깐만요 1점 따내고 6점 됐고 앞으로 남은 점수가 5점하고 4점 9점 3경기만 딱 이기면 되네 야 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승승승하면 돼 승승승 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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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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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입니다. 홍철! 홍철! 오따준이! 아... 헤딩 자, 측면으로. 네, 다시 한번.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측면 열어주고요. 이촌수. 앞쪽으로. 자, 고정수 쪽으로. 고정수.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반대 연결. 최태욱 가져갔는데요. 최태욱. 아... 최태욱 접었어야 되는데. 혹시 167 그분 계신가요? 164분. 고정수. 고정수.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너무 기쁜 골이에요. 이야... 유유님 어서 환영합니다. 자, 현재.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이신 분. 손. 손. 침착하자. 침착하자. 오케이. 상대방 약간 대충하는거 같기도 하고. 예. 졸린거 같기도 하고. 저 아직 쌩쌩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또 감성포차네. 또 이렇게. 포차시네. 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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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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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네. 김두현. 차범근. 네. 나이스 힐킥. 좋은 패스입니다. 차범근 쪽. 차범근. 뛰어갑니다. 슈팅. 아.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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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줍니다 자 네 다시한번 골 잡고 올려줍니다 헤딩 네 자 반대 열어준대요 최태우가 패스가 안맞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 김두현 그렇죠 네 이천수 네 좋아요 자 최성용쪽 밀어주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이상윤 아 아쉽습니다 자 지금 수비가 실제만 이유가 최소한의 수비로만 수비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프로잉 네 네 당입니다 아 정말 당이에요 최성용 이천수 네 이천수 이천수 자 주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다행이다 아 차범근 나이스 잘봤다 오케이 아 이런 가운데 줄려 했는데 아 아 그렇죠 네 홍철에 오그레핑 그렇죠 나이스컷 좋습니다 자 집중 나이스 빠졌어요 자 이거 빠졌습니다 자 이상윤 이상윤 슈팅 슈팅 어 나이스 두 경기 두 경기 이기면 돼요 두 경기 와 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두 경기만 이기면 됩니다 두 경기 자 두 경기 이기면 저는 승급을 합니다 프로 일부러 프로 일부러 자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못하는 사람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 방금 했던 사람이야 아 근데 방금 했던 사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해볼 만은 한데 스읍 아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네 4 1 2 3이네요 4 1 2 3 원볼란치? 오케이 원볼란치 좌우 날개를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전반전 조금 해보다가 안 풀릴 경우에 네 날개를 활용하는 3 4 3 포메이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3 4 3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전호 수비 3 좋아요 네 그렇지 나이스 아 네 오른쪽 측면 아 위험해요 아 다행입니다 장딜 너무 잘했습니다 장딜 자 올려줍니다 헤딩 다행이에요 막아냅니다 이윤재 길게 던져주고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이제 차범근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차범근 아 네 아 결 따라서 차범근 그렇죠 살려놨습니다 네 좋아요 어어 자 발이 걸렸었는데요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나이스 패스 빠졌어요 네 최태욱 그렇지 아이고 알기 아이고 알기 아이씨 의 멍장타카 로 다시 한번 전환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아 네 이런거죠 네 상대방 지금 약간 잠이 오나봐요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볼 빠졌고 네 좋아요 네 다시 한번 그렇죠 나이스 2대1이 아 아깝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탈압박을 시도하면서 패스로 풀어나갈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야야야 당했다 당했다 정말 신이 도왔습니다 홍철 그렇죠 최태욱 자 이상윤에게 아 자 아 안돼요 당입니다 정말 당입니다 무승부도 안되고 이겨야되거든요 나이스 패스 자 볼 빠졌습니다 자 저번건 슈팅 아 골 아 신이시여 두경기만 이기면되요 두경기만 야 이게 들어가네요 자 1대0이 됐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올라가는것 같습니다 네 가면갈수록 빡세지거든요 마티디 마티디 첸 자 압박합니다 어 위험해요 자 슛팅 오우 위험했습니다 루후 네 리소스님 사랑합니다 왜 이제왔어요 이상윤 아 네 아 차범근 아 아까비 꿀잼 네 감사합니다 꿀잼형 채팅좀 하세요 제발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 좋아 김두현 김두현 자 주고 홍철 나이스 잘받습니다 내 홍철쪽 좋아요 홍철 아 아깝다가 아 아아 아 야아 정말 좋은 패스였는데 그쵸 나이스 아이구 아아 도마스 밀러 도마스 밀러 자 가운데로 자 밀어줍니다 아 좋아요 지금 계속 똥싸고 있거든요 상대방 아 패스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실점 아니 실책을 하면 안되는데요 안그래도 좀 급한 상황인데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어 자 위험해요 어 없애드 아닌가요 어 다행입니다 네 빠졌습니다 친구들 술 먹었어요 네 자 올려줍니다 자 헤딩 자 다시 한 번 막아줘야죠 네 옵사이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사야부르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할때에요 자 주고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자 좋습니다 자 최성룡 갑니다 최성룡 자 다시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 살짝 내주고 패스 좋았는데요 아하 네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자 정말 개겐프레싱이 이게 위험한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우씨 김두현 네 전반전 1대0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파플에서 챔스 해줌 해줄때 해주지 않을까요 해준다면은 제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키드이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김두현 네 총면 잘줬어요 네 주고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홍철 파슬럭 자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유벤투스랑 레알이랑 붙을때 뭐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나이스 자 이대용 상황 최태욱 최태욱 찌워갑니다 아 좋아요 최태욱 자 안쪽으로 아 퍼닌사이 달려있는데 아 까비 자 이러면 모르죠 그렇죠 좋아요 네 자 앞쪽으로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자 슈팅 아 이게 또 안들어가네요 자 코너킥 고정수 앞쪽으로 네 제끼구요 네 다시한번 앞으로 아 골 빠졌습니다 자자자자 집중해야죠 뒤로 빠졌습니다 네 절대 이기고 있다고 해서 거만하면 안될거 같아요 자 위험합니다 아자르 자르아 그렇죠 네 오우 위험했습니다 자 정말 진짜 홍신의 힘을 다해서 자 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아 좋아요 계속 날개쪽으로 뚫리고 있거든요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자 반대 펀칭 아 아쉽습니다 네 기껏 이렇게 왔는데 자 이러면 또 공격 상황이거든요 네 조심해야됩니다 어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자 날개쪽 위험해요 위험해요 슈팅 슈팅 아 다행입니다 이훈재 너무 사랑해요 자 이훈재가 잘 막아냈습니다 폰트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앞에 전방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 던져주면 될 것 같네요 최종용 김두현 네 아 야 뭐하냐 니네 어어어 야야 투테이 오우 와아 진짜 잘 막았다 와 계속 수비게임이네 올려줍니다 에디 그렇죠 네 자가가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최태용 다시한번 측면으로 홍철 자 아아아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이거 위험해요 때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앞으로 길게 그렇죠 좋은 패스 헤딩 그렇죠 이천수 네 김두현에게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고종수 자 명장의 역습이에요 이번엔 그렇죠 가운데로 밟고 슈팅 아아아아 아 아깝습니다 아아 이게 또 컷백 잘 흘렀는데 그렇죠 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자아 측면 연결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것 같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자아 선수들이 지친 이 이 순간을 아아 야야야 조금이라도 체력을 회복해야되는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정율축구를 해야됩니다 위험해요 아아아 아니 이거 왜 자꾸 안뜨는거야 정율오케이 위험해요 네 다행입니다 아아 파이팅 하세요 네 냠냠조볶죠 뭐 먹고 있어 뭐 먹어 끝이 난것 같죠 아아 다행입니다 네에 이렇게 해서 3대0까지 마무리하면서 한 경기만 남겨두게 됩니다 와 한 경기만 승리하면 저는 이제 프로 일부러 입성합니다 경기 승리합니다 아 후 진짜 어려웠다 와 안 먹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다음에 패배가 없네 승무무 승승 아 좋은데요 네 한 경기 남았고 한 경기를 이겨야지만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가자 프로 2부야 오케이 나이스 프로 2부 아무것도 안했어 좋아 좋아 이제 올라왔어 이제 막 신생아야 좋아요 네 아스날맨 네 이분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2,3,1이네요 네 호날두 네이마르 메시 덴벨레 강태 모드리치 마르셀로 라모스 최진철 카르마할 쿠르투아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쿠르투아가 그렇게 능력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김두현이나 이런 슈팅이 좋은 선수들로 가지고 골망을 흔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자 명장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프로 1부 도전기 자 좋은 순간인데요 네 볼 따냅니다 자 하던대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두현 차원하게 최성령 자 이천수 네 지금 라인 자체가 두 줄 수비가 좋아요 네 고정수 빠졌습니다 슈팅 아 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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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네 그렇지 박고 슈팅 고을 출발 좋다 출발 좋아 출발 좋아 출발 좋아 가자 프로 1부 입성하면 한번만 더 승급하면 챌린지입니다 끅끅끅님 어서 재환합니다 모드리치 그렇죠 좋아요 아 재꼈는데요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헤딩 네 나이스 자 주고 들어가고 자 최성령 주면 거 해주세요 명장식 오버랩핑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최성령 쪽 올려줍니다만 아휴 네 골티포한테 너무 정확하게 와버렸네요 헤딩 네 최성령 오자마자 또 볼을 커팅합니다 나이스 패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아 이상현 나이스 패스 아아 야 이건 아니지 자 이쪽으로 네 위험했어요 네 지금 라인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수비적으로 바꾸고요 네 네 메시 반대 열어줍니다 자 조심해야되요 올려줍니다 자 홍철 헤딩 네 네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홍철 최태욱 네 앞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자 최태욱 자 뛰어 가운데요 가운데로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다시 한번 최태욱입니다 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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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앞쪽으로 아 네 비기면 못 올라가요 이겨야됩니다 자 지금 일단 한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네 그런 상황인데요 아 위험합니다 자 위험해요 자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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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막아냅니다 이야 정말 한골 크거든요 네 잘 막아냈습니다 차범근 앞쪽으로 이천수 갑니다 이천수 이천수 네 아 접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측 완료 그렇죠 나이스 패스 차범근 앞쪽으로 네 다시 한번 가운데로 네 침투합니다 좋아요 네 반대를 열어주고 올려줍니다 네 빠졌는데 아 숨막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왔네 패스 연결 최성룡 네 가운데로 김두현 네 앞쪽으로 아 좋았는데 아 아깝습니다 네 한골이 더 필요해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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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아 지금 수비가 너무 오 올린다 올린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골킥 골킥 나이스 골킥 아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일단은 야 이 새끼 아아 미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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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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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태욱 자 주고 나이스 패스 최태욱 자 앞쪽으로 가운데로 김두현 차범근 자 스위칭합니다 좋은 패스에요 빠졌습니다 차범근 올려줍니다 슈팅 슈팅 아 들어갔는데 PK 네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부 입성할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챌린지 올라가면 명암 내밀 수 있겠다 아주 어디 티어 어디세요 챌린지입니다 딩 네 골 2대0 됐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경기 이렇게 해서 점유율 축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기를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좀 지치게 하는 그런 축구가 필요해요 충분히 이제 운영은 잘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죠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상대방의 압박을 유도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네 골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고정수 뛰어갑니다 최태우 나이스 패스 그렇죠 나이스 아 까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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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쪽으로 장대일이 쫓아갑니다 최진철 고정수 네 편안하게 패스하고 가고 있습니다 최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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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네 김두현 차분하게 네 그렇죠 다시 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 이걸 또 네 자 지금 상대방을 루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시첨 안해 그런 느낌을 주어야 하지만 아 내가 하는 말들이 다 기술들인데 느낌이 네 긴장감이 약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좋아요 네 어 어어 야 네 파울입니다 파울 그렇죠 네 김두현 짧게 패스합니다 네 좋은 패스예요 자 바로 연결합니다 최태우 네 제꼈어요 최태우 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최태우 네 가운데로 고정수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야 완승이다 이거는 아 수비키는 협동수비냐고요 어떤 수비키를 얘기하시죠 아이샤 올라갈 수 있겠다 네 패배 한번도 없이 했어요 저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 네 무패다 무패 그렇게 막 소리치고 했는데 진짜 예 패배는 없었네 생각보니까 자 고정수 갑니다 네 자 앞쪽으로 빠졌습니다 아 야야 어어 네 연예님 감사합니다 홍철 홍철 슈팅 아 네 한번 때려봤습니다 홍철로 헤딩 그렇죠 네 잘 안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스컷 홍철 홍철 차분하게 네 그리고 첫 태우 김두현 자 공간 넓게 벌려줍니다 네 고정수 네 자 이 경기는 제가 이긴 것처럼 네 마무리 느낌을 줘야됩니다 차분 이상현 슈팅 네 네 아쉽지만 네 이렇게 골이 안나왔고 자 다시 한번 네 밀어주겠죠 네 나이스컷 좋아요 고정수 밀어주고 아 너무 세게 밀었잖아 4분 남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가자 가자 다시 그렇지 자 침착하게 그렇지 밀어주고 박고 슈팅 와 이게 또 안들어갔네요 네 코너킥 막판경기는 좀 시원하게 이기고있네요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이 까비 네이마르 2분 남았습니다 경기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장 올라갑니다 어디로 프로 일부러 와 예 예 예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릅니다 챌린지를 올라가서 축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장의 피팔라인4 프로 1부 도전기 이렇게 1부 성공을 했습니다 승급 성공 감작강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분장 명장TV